금산군 재원면 월영산 출렁다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명소로 거듭납니다. 금산군은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쉼터와 스마트 횡단보도 등 올 연말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LED 스크린을 통해 날씨 정보와 실시간 뉴스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 금산 출렁다리는 개통 9개월 만에 59만 4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오늘의 예정입니다.